Internet 너무 이상한 곳에서 실수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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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빨리 잡았다.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응원 빨리 잡았나? 평소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뭐해. 그럼 뭐해. 여기서 망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 결국 똑같아졌어. 여기서 대형 CS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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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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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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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진짜 27분도 못세우겠네 터뜨린 스크랩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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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분 21초면은 8등 되네. 8등 되네. 아... 어쨌든 이거 올릴게요.